현장에 버려진 차량 안에서 과자 부스러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 잘됐네! 가만있어 봐 근데 이거 무슨 과자야?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게 무슨 과자인지를 알아야 주변 편의점을 탐문해서 범인을 잡을 거 아니야 과자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너 이거 무슨 과자냐? 몰라요, 내 거 아니야! 손이 가요, 아이손 자꾸만 손이가 누구든지 즐겨요 신세우깡! 끝났어 저 자식이 세우깡 사는 장면만 주변 편의점 탐문해보면 되겠네 새우깡! 제가 산 거예요 새우깡 샀어요 근데! 새우깡 샀다고 다 범인인가? 수사 그따위라나? 다른 단서 같은 거 없었어? 버려진 차량 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배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끝났네! 이거 무슨 어디 학교인가 범인 학교랑 대조해가지고 뭐야 이거 이거 배지가 너무 달아가지고 이거 어디 학교 배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대조를 못하지 잠깐만, 이 노래는 희망의 대구사이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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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뭐야? 맞아? 반장님! 조현민 대구사이버대학교 출신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봤어요! 돌아내려고 그랬어요 돌아내려고 그랬어요 돌아내려고 돌아내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